진 선생님, 불도 안 켜고 뭐 하는 거야? 문자였는데 못 봤어요? 어, 봤는데 답장할 상황이 아니었어 보미씨 잘 봤어 내가 지금 보미씨 때문에 이래요? 나 때문인 거 알아 선배, 아름이 치료제 얘기하다 말고 뛰쳐나갔어요 경찰서에 잡혀있다잖아, 어떻게 안 가봐 진짜 몰라서 이래요? 아름이 점점 상태 나빠지고 있는데 선배는 왜 이렇게 태평이에요? 나도 알아, 진 선생님이 마음 쓰는 것도 잘 알고 그래도 1차 임상 결과 잘 나왔다니까 우리 희망적으로 생각하자, 응? 그 허브 지금 어디 있는데요? 당장이라도 일손 모아서 허브 채취하고 5일 작업하려면 몇 달이나 걸려요 2차 임상까지 죽어라 매달려도 아름이한테 투여하려면 반여 이상 걸린다는 거 선배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, 내가 더 집중할게 내가 대학병원 자리 마당하고 여기 온 건 선배 뜻이 나랑 같다고 생각해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, 선배가 왜 이러는지 진 선생님 말이 다 맞아 그래도 쿵따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 일이야 도움 필요한 사람들 살피면서 쿵따리 떠나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게 우리가 아주 신경 써야지 우리가 아주 신경 써야지 당분간 손 뜰 테니까 나머지는 선배가 알아서 해요 진 선생 진 선생, 미은아! 진 선생 진 선생, 너 힘든 거 알아 내 잘못이 커 그래도 네가 그만두면 진 선생 미은아 선배한테는 난 그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사람인 거죠? 내 마음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겨단 주면 그만이라 생각하죠? 내가 쪽팔려서 이런 얘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나요 봄이 씨랑 선배가 같이 있는 걸 더 이상 보기 힘들어요 선배가 봄이 씨를 놓지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안 보는 수밖에 내가 안 보는 수밖에 진 선생 미은아 고생sen 봄이 씨랑 선배가 같이 있는 걸 더 이상 보기 힘들어요 선배가 봉인 씨는 놓지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죠. 내가 안 보는 수밖에.